더 빠른 SBA 스타터 SBA를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20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강사 문수정 수 라고 합니다 자 1강부터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연 SBA 테스트라는 게 무엇인가 또 이 20강은 어떠한 전략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BA 테스트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 테스트이며 평가 항목은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평가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은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까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강의가 다른 강의 다른 SBA가